그때보다 지금이 낫죠, 호흡이. 네, 그때는 아무래도 춘질 역으로 갔을 때 저는 3등이었고, 토니씨가 4등이었거든요. 5등이 누군가요? 5등 같은 4등이었기 때문에 저랑 춤출 때 바로 옆에 섰는데 호흡이 좀 안 맞았었죠. 근데 이렇게 요리 조합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토니씨도 혼자 뭘 해먹고, 혼자 집에서 뭘 먹고 그리고 혼자 산지도, 지금 다른 것이랑 같이 살지만 남자가 혼자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리 얘기할 때 더군다나 편의점 음식 재료 갖고 얘기할 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예전보다 오히려 더 호흡이 좋다고 합니다. 예전에는 3위와 4위의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아까 이수근씨, 윤두준씨였죠.